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짜증나 진짜! 아 짜증나 진짜! 이게 왜 지지? 자꾸! 아 쟤 파울! 쟤 왜 총! 나한테 총! 총총총총! 뮤턴트? 도망쳐! 와 이 총! 나왔다! 와우! 옥상이 없었나? 자창사운드! 으아악! 으아악! 아 나 진짜 배틀그라운드 미친! 미친게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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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멈춰있는거! 개귀엽다! 으아악! 으아악! 저 문 열릴때 무슨 생각했을까? 하아! 나 졸라 귀엽네! 그냥 그대로 거! 선체로 죽었네 그냥! 와 나 얘 땜에 개깜짝 놀랐네 진짜! 아 얘 여기서 뭐하고 있던거야! 어 오늘 에임이 좀 아픈데? 보급먹으러 가고싶어! 산뚝이 뭐 얼마나 좋을까? 야 얘도 시원하게 쏴주던데! 엄마엄마엄마엄마엄마! 엄마엄마! 이리와! 온몸을 내주고 이길수 있을거같은.. 온몸을 내주고 이길수 있을거같은.. 아 이리와! 너 뒤졌다 이 자식아 너 하나잡고 내 입 한 치킨을 못먹는 한이 있더라도 집까짓.. 어 귀염둥이 안녕? 엄마엄마! 엄마 잠시만요 아 젠장 집으로 덤벼 삼아 내가 지겠어? 다시 집에 들어갔어 아 뭐하는데 저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해 진짜 답답하다 내 업종 배그 좀 알려주고 싶다 어질어질하다 뭐야 누구세요 발소리 셋 잘가랑 좀 쏘네 아 내 애들이 이게 좀 그래 베린이만 하다가 얘도 베린이겠지라는 아니란 마음으로 쏘면은 엄청나게 잘 써 아 나 이렇게 총소리 내가지고 주변에서 다 잠그고 있을텐데 이럴때는 일자로 들어가면은 누가 날 기다리고 있다 바자치기 애들아 왼쪽으로 돌자 어떡해 오토바이 탈걸 차 있다 차 차 타고 가야겠다 아싸 바퀴 살았다 이거는 진짜 이번판 치킨 먹으라는 하늘의 개시다 이 답이 없는 서클에 자동 차라리 차 없었으면은 그냥 그냥 들어가다가 무조건 죽었을텐데 집을 먹을까? 아 제발 아차피가 아 무서운데요 집이 없나 집에 갈까 뭐야 어디야 SR이라 너무 무서운데 아싸 9킬 조끼를 먹고 올까 오길 잘했잖아 조끼 에따 여기서 돌을 엄폐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딱 세워나 요새 서클 너무 좋은데 자리 좋다 뗀다 와 또 거기 있었어 아쉬운 거지 난 그냥 맞추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고 다 있나 하나 둘 셋 명 다 있나 본데 빵댕이 아 렉킬 아 아 젠장 한 대 들어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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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아 딱 신경치킨 먹었다 나이스 아 근데 숙성 마지막에 들어간거 같은데 우후 이거 깨버리다니 나이스 나이스 일단 우는 썸네일 우는 썸네일 모르겠네 아 모르겠네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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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팸 체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